여배우, 그녀들은 솔직했다 옷은 좀 많이 입어야 되니까 저렴한 걸 섞어서 좋은 거는 뭐 자켓이나 코스 종류는 좀 좋은 거 흰 타월로 목을 열어주고 클렌징을 가기 전에 충분히 대하고 충분한 눈을 하얼로 놓고 뒤로 쏙으로 다리를 당겼다가 여배우 하우스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MC, 맞는 패셔리스타 서태영 그녀와 함께 대한민국 여배우들의 예뻐지는 비밀이 공개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엘스 여배우 하우스 시즌2 런칭 이벤트 지금 패셔넌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배우 하우스 시즌2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비디비치바의 이벤희인의 아이라이너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패셔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재택플레임이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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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